안녕하세요. 샤샤샤입니다. 오늘은 유아랑 수치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유아를 시작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유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거에요. 수치화는 어렸을 때 종종 사용해보셔서 좀 익숙하시지만 유아는 조금 낯서시죠? 유아가 수치화랑 가장 큰 단점은 이미 예측하셨겠지만 물로 다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 때문에 모든 게 좀 달라져요. 수치화 물감은 물로 기어서 사용을 하고 농도절도 물로 하고 뒷처리, 세척까지 물로 다 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조 제품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그림들도 수치화처럼 간편한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유아가 좀 더 어렵게 느껴지실거에요. 그래서 제가 제품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차이점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물감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유아 물감이구요. 이쪽은 수치화 물감입니다. 유아 물감은 아시다시피 알료에 오일이 섞여있는 방식이구요. 그래서 물로 게을 수가 없고 질감이 약간 되직한 질감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땅콩버터 같은 질감이에요. 베이글에 크림치즈 바르는 느낌처럼 발리죠? 그리고 유아 물감들은 굳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굳으면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시는데 사용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굳으면 그냥 버리셔야 돼요. 이게 제가 쓰는 유아 빠레트인데 지금 유아 물감 짜놓은 것들이 지금 굳어있거든요. 굳어있으면 따로 녹일 수가 있지 않아서 굳은 부분들은 긁어서 버리셔야 돼요. 저같은 경우는 이런 끌 같은 걸로 이렇게 굳은 부분을 벗겨내고 여기에 다시 짜서 쓰곤 합니다. 그리고 수치화 물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훨씬 더 질감이 부드러워요. 수치화 물감은 알료에 아라비아 풀이 섞인 방식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고무 같은 게 섞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고무 진액 같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굳어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튜브 타입 방식도 나오지만 미리 굳혀서 나오는 큐브 타입도 있어요. 이게 이제 수치화 물감의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굳어도 계속 쓸 수 있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좀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화폭인데요. 그림을 그리는 종이나 캔버스를 말하는데 유화는 오일 베이스로 되어 있는 물감이기 때문에 그냥 종이에 그리시면 그 오일이 종이에 흡수가 돼서 보존이나 발색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대학교 때 종이에다가 유화 물감으로 간단하게 SKS를 했던 건데 뒷면을 보시면 오일이 올라온 게 보이실 거예요. 종이가 오일을 흡수해서 뒷면에서 태가 많이 나고 색감이 좀 다운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유화는 천에 제스조가 발린 걸 사용하는데 이걸 캔버스라고 그러고 나무 틀에 이렇게 고정을 해서 쓰는 타입입니다. 유화는 이런 캔버스에 그려주셔야 하고요. 수치화는 종이에 그릴 수가 있죠. 근데 종이도 너무 얇은 종이보다는 좀 두께감이 있는 종이가 나중에 울지도 않고 때가 벗겨지지도 않은 장점이 있고 훨씬 더 수치화 물감을 예쁘게 흡수시켜요. 그래서 수치화 물감은 이런 종이에 그리시는 게 보통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감을 사용하시는 브러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화 물감은 물감 자체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브러쉬가 너무 유연하거나 부드러우면 유화 물감을 다루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브러쉬 모가 조금 거칠고 두껍죠. 이래야 유화 물감을 힘있게 좀 다룰 수가 있습니다. 데지털로 되어 있는 브러쉬를 많이 썼고요. 요즘에는 합성모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화 브러쉬는 끝이 되게 섬세하게 쭉 잘 빠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섬세한 작업을 요하기 때문에 끝이 가늘게 뾰족하게 마무리가 되고 유화 브러쉬에 비해서 되게 부드럽습니다. 지금 물을 묻혀놓은 상태인데 훨씬 더 부드러운 게 느껴지죠. 약간 찰랑찰랑 거리는 느낌도 있고 탄력도 있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뻣뻣하지도 않고요. 서에 쓰는 붓처럼 되게 끝이 잘 모아지기 때문에 되게 섬세한 터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브러쉬를 높이면 이렇게 넓은 터치도 하실 수 있고요. 크게 다를 건 없죠. 똑같이 물감 있고 브러쉬 있고 화폭이 둘 다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리는 방식에서 확 달라집니다. 먼저 수치화를 예로 들고 유화랑 비교해 볼 건데요. 물감을 브러쉬에 묻혀서 이제 이렇게 그리겠죠. 너무 퍽퍽한 것 같다. 그럴 때 물로 농도 조절을 합니다. 물을 묻혀서 좀 더 연하게 칠하고 더 농도를 줄이고 싶으면 물을 더 많이 섞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척을 할 때도 이렇게 물에 브러쉬를 빨아주시면 되시고 사용한 파레트도 이렇게 물로 닦아주시면 돼요. 이 모든 게 물로 다 가능합니다. 수돗물을 그냥 받아서 쓰면 되기 때문에 되게 간편해요. 하지만 유화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화를 그리는 방식을 설명을 드릴 건데 물감에 브러쉬를 묻혀서 브러쉬에 물감을 묻혀서 이렇게 바르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유화도 농도 조절이 필요하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무겁게, 뻑뻑하게만 그리고 씻지 않을 거 아니에요. 조금 얇고 가볍게 그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오일 베이스니까 이런 물로는 농도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게워지지도 않아요. 물 묻혀보고요. 아무리 유화브러쉬에 물을 묻혀도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또르르 떨어져요. 크레파스 위에 물 묻힌 것처럼 따로 겉도는 게 보이실 거예요. 유화물감에 농도 조절을 할 때는 따로 유화보조제가 필요해요. 보조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한 게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나오고요. 이런 보조제를 따로 따라서 섞어주면 이제 연하게 바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위에는 진하게 발리고 아래는 좀 연해진 거. 이렇게 연하게 농도 조절을 가능케 하는 오일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브러쉬를 세척을 해야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세척하는 게 아니다. 세척하는 것도 따로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유화브러쉬를 세척할 때 쓰는 도구들인데요. 제가 들고 오면서 흔들려서 지금 뿌연인데 안에 보시면 이런 중간에 망이 있습니다. 뻣뻣한 브러쉬도 망을 긁으면서 물감들이 잘 떨어져 나가게 하는 방식이고요. 당연히 유화물감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브러쉬 클리너라고 따로 있어요. 세척통에 이 브러쉬 클리너를 담아서 쓰게 됩니다. 이 브러쉬를 빨아볼게요. 브러쉬가 세척이 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끝내면 되진 않고요. 한 번 더 비누 세척도 해주신 게 좋습니다. 브러쉬 세척에 관한 영상도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가서 한번 봐주시고요. 유화에는 수채화에 없는 두 가지가 갑자기 생겨났죠. 유화물감의 농도 조절을 해주는 유화보조제, 오일, 사용한 브러쉬를 세척할 클리너가 더 필요합니다. 수채화는 이 물로 농도 조절을 하고 브러쉬 세척까지 다 할 수 있지만 유화는 다른 보조제가 필요해요. 이런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물로 바로바로 브러쉬를 세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수채화는 브러쉬가 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색을 금방금방 이렇게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어요. 세척이 쉽기 때문에 한 브러쉬로 여러 색을 다룰 수가 있는 거죠. 노란색 썼다가 씻고 파란색 썼다가 한 브러쉬로 여러 색을 좀 용이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런데 유화는 세척하면서 그릴 수 있는 타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화물감은 크림처럼 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세척이 쉽게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척한 브러쉬를 다른 색을 섞었으면 그 깊은 곳에 남아있는 물감이 빠져나오면서 새로운 색이랑 섞여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색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아요. 전에 설명도 드렸지만 유화를 그리실 때는 브러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서너 개 이상은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 한 브러쉬는 옐로우 계열, 한 브러쉬는 블루 계열, 한 브러쉬는 레드 계열 이런 식으로 정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시는 동안은 세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림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브러쉬 통을 상시 열어놓고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림 그린 동안에는 꽉 닫아 놓으시고 그림을 다 그렸다 그때 열어서 브러쉬 세척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열어놓고 브러쉬를 빨면서 새로운 색 섞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색이 정말 탁해지고 색감이 안 예뻐져요. 그림이 끝났을 때 마지막에 세척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브러쉬 클리너는 신나 성분들이기 때문에 휘발이 돼요. 그래서 열어보면 클리너가 다 날아가서 양이 점점 줄어요. 꼭 닫고 브러쉬 세척하실 때만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유화를 수채화랑 비교를 하면서 특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유화를 그려지는 방식에 좀 더 이해를 하고 그리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물이 해주는 역할을 다른 것들이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보조 제품들이 더 생기는 것 뿐이고 그래서 그리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 거거든요. 관리나 이런 다루는 부분에 좀 더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유화만의 중요한 장점이 있고 빠져들면 또 되게 매력 있는 미술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유화를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